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60시간째입니다. 주말 내내 김길수 때문에 많은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일단 김길수는 원래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피해자를 만났고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에 7억 4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당시에도 50일 넘게 도망다니다 체포가 됐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라 김길수는 지난 2011년에 특수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20대 여성을 만나서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2012년에 형이 확정이 됐고요. 당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재판받으면서 상대방이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까지 인정이 돼서 징역 4개월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특수강도라고만 알려져서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탈주까지 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알고 봤더니 인간 쓰레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수강도 강간 말고 그 외에도 정과가 수두룩합니다. 첫 정과를 보면 이거는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15살 때 2002년인데요. 천안 아산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금품 갈치하려다가 미소에 그쳤던 혐의가 있고요. 그때 징역 3년에 집행해 4년을 상고받고요. 그 뒤로 또 2007년에 내가 못 받은 돈 받아주겠다 해서 2천만 원 받아주겠다 해서 착속으로 280만 원 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돈을 뜯어낸 사기 혐의가 있었고. 또 2008년에는 렌터카로 일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또 그 당시 무면허였고. 그리고 그런 걸 외에 또 2021년 12월에는 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왔던 그런 자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게 된 그 경위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특수강도죄로 지금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10월 30일 날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서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그 당시 유치장에서 이제 숟가락을 삼키긴 해 손잡이에 삼키긴 했었는데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 날 있습니다. 11월 1일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서초경찰서하고 관련된 것은 서울구치소가 되고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미 삼켰던 그 숟가락 복통을 계속 호소를 했고요. 11월 2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인근 병원 안양에 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나 3일 차인 병원 치료 3일 차인 4일 토요일 오전 이제 6시 47분에 한복을 한다고 하면서 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상당히 계획적이단 말이죠. 그 조력자들도 있고 말이죠. 일단 당시 김길수는 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었는데 교정지관 2명이 병실 안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길수가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수갑이랑 포승줄을 잠시 풀어줬는데 보통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서 화장실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그 문 바로 앞에 있었던 겁니다. 김길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문을 열고 나갔다고 현장 교정 직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 숟가락 손잡이를 스스로 삼켰을 때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삼켰는데 그 당시에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내시경기구로 그 부품을 빼내려고 했는데 김길수가 온몸을 비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거부했던 건데 구치소로 옮겨 가자마자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고요. 숟가락 일부러 먹고 내시경 처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병원 입원 치료까지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병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가장 먼저 이자의 행적이 포착된 곳이 의정부역 근처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서울로 오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역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택시비를 내줘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주로 가서 동생한테 몇 십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아직 밝혀지지 않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공범은 아니고 단순 지인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온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었어요. 일단은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서 사우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12시 반쯤에 서울 단고개역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고요. 오후 4시 40분쯤에 노원역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6시 2분에는 뚝성 유원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 어딘가에서 이발을 해요.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해서 아마 변장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블럭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고 지금 가운데 사진이 딱 이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지금도.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투블럭이 약간 웃기게 표현하면 솥뚜껑 얹어놓은 듯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현재까지는 고속터미널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타고 어디 지방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동선을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당고개역에서 12시 30분, 그리고 노원역에서 오후 4시, 뚝섬유원지역에서 6시 20분. 결국 밤 9시에 고속터미널,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원래 베이지색 상아이를 입고 나왔었는데 옷을 바꿉니다. 검은색 상아이를 구입을 했고요. 원래 입었던 베이직 상아이는 인근에 버려진 채로 지금 발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다는 거는 이 근처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은 지금 의정부에서 계속 서울을 지나서 남하하는 것이 이자가 묻어놓은 어떤 범죄 수익금이 묻혀 있는 어딘가로 지금 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혹여 밀항의를 하든 뭔가 이런 작당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병원에서 도주했을 당시는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인한테 의정부에서 택시비를 받고 1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양주로 가서 본인 동생에게 또 어느 정도 현금을 받고 그리고 지금 돌면서 고속터미널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특수강도에서 피해 금액이 7억 원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회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에 어디다가 숨겨놨던 것을 찾아서 또 추가로 도피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속터미널에서 지방으로 벗어난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항을 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어딘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도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묻어났다는 그 현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순 도주라면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강도나 절도 같은 범죄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일단 김길수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삼켰다는 숟가락 있잖아요. 플라스틱 숟가락. 그게 아직도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래 도주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래 도주 못하니 쉽게 잡힐 것이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인상착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김길수, 키 175cm, 몸무게가 83kg에 건장한 체격입니다. 옆머리가 짧고 앞머리가 긴, 투블럭 스타일인 상태고요. 수배전단에서는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검은색 메투에 바지, 또 회색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또 갈아입었을 수도 있고요. 안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착의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9시쯤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끝으로 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길수의 행적을 아는 분은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아니면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요. 반나절만에 천만 원으로 두 배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잡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신창원, 2년 6개월을 도망다녔던 신창원도 결국은 제보로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의 제보가 김길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본인은 서울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